야 홍철아 예 형님 야 추운데? 아니요 추운 게 아니에요 형님 신호선 좀 건드려 신호선 어 파란물이다 검사 전혀 추운 게 아니야 아니야? 네 야 뉴욕 시민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안 쳐다보는데 우린 번다 그래도 부서지잖아요 우린 부서지잖아 자신감 생기는데? 네 의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홍철아 그런 게 있네 이게 밥 먹고 한다는 게 뉴욕이라고요 형님 야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네 형님 봤죠? 왜 제가 이 의상을 입고 왔는지 형님들이 왜 옷을 이렇게 입어야 했는지 알겠죠 이제? 이따가는 저 노란 거 입어야지 우리는 무조건 형님 그 영상 속에 또 무조건 100% 같이 해야 돼요 100% 더 무조건 보는 거야 형님 내가 너 그 방송 나온 화면을 보고 더 그렇게 생각해 그쵸 형님 저도 얼마나 참 일을 가라든지 좀 반바지랑 반팔을 챙겨왔어요 형님 염동서라며 진짜? 그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저 현지에서 아 이제 가는 거예요 형님 우리 이제 리허설을 하고 리허설을 하면 일단 무조건 무조건 무대에 쓰는 거예요 형님 너 근데 춤은 다 외웠니? 아 이것도 리믹스를 했더라고요 형님 아 진짜? 해머리믹스 쓰지 야 내 MC는 뭐하는데? 내 MC는? 야 이거 봐봐 어? 오 분위기 나 분위기 나 야 이거 지금 야 명봉이야 명봉 지금 난리가 나잖아 이즈убли 임파트 뭐야 월드컵이다 월드컵 아직 여기 벌었는데 와 와 장난 아니구만 아니 쟤 낮인데 나중에 밤되면 와 통제를 다 했네요 바리케이트가 쫙 쳐져 있네 야 잠깐만 여기 저 옷을 너무 일찍 갈아입었나? 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우리? 하이 해피 뉴 이어 하이 우리 지금 대우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통제부역에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문이 가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다가온다 다가온다 저기 이제 스크린들이 쫙 있다고 홍보판들이 이야 장난 아니구만 여기야? 여기 통제 또 통제 아하 아 그러네 핵심 핵심 아니 핵심 잠시만 이거 우리 사진기인데? 우리 거에요 우리 거 형 그거 한국말인데? 아 알았어 아우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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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카메라? 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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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피 뉴 여기가 우리 싸이 만나기 위한 호텔이거든 아 여기 여기 싸이 형 야 갑시다 형 어어 보디가드 보디가드 오우야야야 어우야 반가워 어 형 아 우와 죽이네 어 음료도 있어 어 그러네? 야 이거 먹어도 되나? 해외 나오면 이렇게 자꾸 위축이 돼 전혀요 자 얼음컵 봐주세요 오우 형 여기서 자신있게 키지 마세요 오우와와와 거리에서 거리에서 야 거리에선 도저히 못 키겠더라 어? 그 저기 NYPD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이거 봐 다 나야 야 얼음도 이뻐 어차피 왜 이렇게 뉴욕스러워 너무 반듯한게 다같이 파이어 합시다 파이어 이야 아 형 이제 오죠 형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뭐 우리 뭐 먹어도 되나? 이거 앞에 써있는거 아 이거 아니지 그래 이거 건들면 또 NYPD가 온다 야 이거 써있다 1405, 1475 뭐 아 이게 다 있구나 큰일날 뻔했네 그 셀러브리트들이 묵는 방으로 배라졌던가 봐 어 이게 가가가 먹는건가 봐 이런식인거지 아 이게 진짜 비버 이거 1800이요 전방 제일 좋은 책 아니에요 형님 아 이게 오늘 오는 응? 아 그러네 백컴? 뭐라고? 백컴이라고 적혀있어? BACC 뭐 베이컨 아니야? 이게 무슨 백컴이야 아니 이거 흘렸어 같이 아 이게 무슨 실망이다 너 야 너 객지생활이 힘드네 확실히 야 객지생활 지금 온지 뭐 지금 몇시간이나 됐다고 나 그냥 여기서 인터넷으로 볼걸 뭘 나 여기 그래서 VIP에 앉아서 보는거죠? 우 후 소 마스터 주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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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주 마스터 주인주 마스터킹 얘기한거야? 아니 요새 주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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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먹는 거래요 형님,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래요. 나 하게 됐어, 이거. 야, 먹지 마요, NIPD 와요. 잠깐만, 네가 어떻게 확인을 해? 아니, 방마다 제가 더 돌았잖아요. 물어봐, 물어봐봐. 에이? 프리? 이스마인? 이건 철저히 개인주의, 아니, 이게 주의 아니에요. 살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해, 야, 너 뉴욕커라며. 아니, 그건 뉴욕컨대. 너 그림자 취급이야, 지금.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이스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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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의 것? 이스마인은 내 건데. 홍철이 지금 영어 두 번 맡기면서 지금 급격한 자신감 잃었어요. 아니요. MC가 만나면. 아임. 아임 빅팬인데. 아임. 아임 빅팬. 아임 빅팬. 아임 빅팬. 오브 유얼. 오 마이 갓. 질문하면 내가 부를게. 형. 쏘리. 쏘리, 아임 비지. 야, 근데 우리 리허설 하다가 우리로 치면 여기 PD가. 저 둘은 빼. 아우, 그럼. 생각하고. 연대 시간 남대, 연대 시간. 야, 그런 경우 한두 번이니 우리? 그때 내가. 자, 파이팅. 대한민국 대표로 왔어, 지금. 10억 명이 뭐 10억. 10억 만 명이야. 진짜 너 오늘 이 복장으로 너 진짜 잘못 준 년 개망신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아, 출사. 어, 형. 형. 아, 출사. 형. 형.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거 봐봐. 우리 형 얼마나 매출을. 정말 많은 걸 듣는지 몰라요. 너와 이 함께 쓰는 무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모든 걸 바칠 각오가 돼 있어. 어? 아, 그리고 저 싸이야. 저기 우리가. 얘는 그냥 같이 데리고 왔어. 왜냐면 그. 무도 엔터테인먼트에서. 시간이 맞춰 돼가지고. 중계심장.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너 좋아한다니까. 형. 저기 저분이에요. 저분. 아. 저분이 신경을 들고 와봐. 지미. 지미. ASAP. 지미. 쇼겔. 아. 지미구나. 지미. 방송 나오고 나서 내 친문들이 진짜로 지미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지미씨가. 한 대만지만 장파해야 될 것 같아. 형. 알어. 저 분도. 아니. 저 친구가 아는 게. 이 팀이 다 그 팀이 다시 온다 그랬더니. 응. 이반을 했더라고. 아 진짜. 아. 아 지미. 나이스. 잠깐만. 오늘 그러면 형. 전무대랑 후무대가 누군지 알아요? 저스틴 비버랑. 그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 테이프. 어. 비버랑도 형한테 막 형 형 막 이러고 그래. 걔가 막 트위터에 막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는 안 하고. 싸이. 그럼 형도 비버. 저스틴이지. 아 좋아 좋아. 형은 너한테 너무 그러는다. 야 너. 내가 이러진 않잖아. 야. 넌 똑같아. 니가 뭐. 니 뉴욕하고 진척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왔다고. 예스 넷. 예스 넷. 예스 넷. 예스 넷. 예스. 이게 있대 지금. 그리고 형은 놀러가서 있는 거 아니야? 그 매니지먼트상 같으니까. 헐. 오거. 아 장난아니다. 기획사 반생이래. 매출같이 잡히고. 생일같이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야 저기 출사야. 그리고 저기. 내 친척 형 Y때문에. 엠씨의 뭐예요. 그니까 성의 같네요. 그럼. 너 바로 아는구나. 네. 아니 형이 길이 막힌다고. 아 지금 오고 있어. 아 그리고 대충 내가 설명을 해놔가지고 한국에서 뭐 말도 안 될 때 대단한 사람들이 온다고. 어떻게 온다 어떻게 해 형. 형 어떻게 온다 어떻게 해 형. 야 이렇게 키고 있는 게 낫냐. 야 눈빛야 눈빛아. 해모양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기전작만에서는 키는 게 아따. 그치 해모양 왔을 때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저기요. 배터리 달아 배터리 달아. 배터리 달아. 해모양 진짜 내 좋아했는데. 형 우리가 뭐 말을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실수할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거 도털 가식이. 도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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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털. 너는 도털이고. 너 그 사람 도털이야? 도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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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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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떨려서 떨려서 떨려서. 도털 도털 도털. 근데 너는 오늘 무대에서 뭐 해야 되지? 저요. 여기 그냥 갈람이야. 오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형이 자비 있어봐요 형. 딱 잘라서 형이 잘라요. 잠깐만요. 제가 형 처음에 데뷔할 때 하나는 연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하아 지키리 때. 맞아 맞아 정말. 근데 저는 뉴욕에서 본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구석에 이렇게 큰 옷 입고.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목걸이 차고. 목걸이 좀 한. 그러니까요. 스타킹 숙이네. 어 안녕하세요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떨어지 마. 떨어지 말라고. 아 왜요 형. 싸이가 지금. 예전에 너 우리 흔들어주세요 했던 싸이가 아니야. 결사 두고 만들었어요. 형이 만들었어요. 모함 끈. 어? 하나쇠 다 쪼거리네. 오 축하해. 하나 둘 셋. 만세. !! 2일 2일 3일 2일. 오야오! 오오오오! 우암 끈. 동영상을 우리. 이렇게 해 있는 많이 오른쪽 팬들이 보면. 어떻게 내 날걸까 하는 고민 때문에. 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형이 다 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날 들고싶지 않았죠. 이제 애들도 잘하고 있고. 몸으로 웃기고 싶지 않아도. 더이상. 진짜 땀으로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지워지지만 기록은 안 지워져요 아 안 지워져요 저도 영광버섯 계속... 다 같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재석이 형이 저한테 진짜 복화술로 발 틀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건 법적으로 얘기할 말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이건 시청자가 알아야 돼 형 괜찮았어요? 기억 진짜? 그래서 그래서 재밌었잖아 정말 재밌었잖아 그 말인가? 형머리 같다 진짜 그치? 완전히 네머리 같지? 와 옛날이었으면 형머리 같다라고 야 네 얼굴 바로 나갔을 텐데 갑자기 그치? 네머리 같지? 와 나 진짜 와 형 진짜 형 불편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똑같지만 뭐 어딜가? 너 펴 끌어줄 테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여기 막 악보종이야? 아니 진짜 왜 왔어? 저... 이게 아니라 저... 제가 하이브리드... 형이 좀 좋아하셔서 제 곡을... 형이 그... 저... 아니 왜... 아니 지가... 그... 이제 SNS로 그냥... 그... 얘기한 거 있잖아 내가 그걸 죽였다고 아 그거... 대충 얘기하면 안... 어떻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니가 저희 쪽에서 대충 쓸 테니까 형 이름만 좀 써도 돼 하이브리드를 딱 보는데 하이브리드를 딱 보는데 이제 제 생각은 정말 했었거든요 아 그래? 야 저게 길 수도 있겠다 그럼... 형 20대... 내 뮤직비디오 제가 나가면 되겠네요 어디를... 피처링을 하고... 어딜 피처링을 하고... 아 그럼 되있네 이제 두 분은... 그냥 방송을 위한 약간 이런 건데 얘는 진짜 좋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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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 진짜... 방송 대만 쓰면 안 한다고 진짜 형님 이게 조금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어떤 게? 형이랑 같이 있는 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니가 왜... 니가 왜 싸이한 걸 짓어? 니가 너 무도는 어떻게 알아? 무도는? 아니 무도도! 뭐 이렇게 특파 할 수 있겠나 형님 무슨 특파 야 그럼 물어볼게 무도야 미국이야 둘 다 아니 둘 다는 안 되지 그럼 미국 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야 이거 미쳤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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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미쳤어 지금? 야 너 지금 미쳤어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의 명성을 두넓이고 있는 거잖아요 형님 근데 너는? 나도 같이 한나보다는 둘 둘 보다는... 무도나 열심히 해 그냥 백증을 맞추는 게 낫지 영어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어쨌든 나 이게 미국 진출하려고 생각했던 거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난다 형 너무 제보 잘했어요 형 나 진짜 괘씸하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심이랬다 형 근데 우리 진짜 가둬도 돼 진짜 형 근데? 아니 그래서 후렴을 같이 하고 원래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2절에 형이 2절 앞부분에 나와서 나간 거 아 침 배틀 나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사나이 그 부분에 네가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형이 나오셔서 그 메뚜기를 하시고 뒤에 네가 나왔던 걸 하고 이거만? 어? 두 분이 형은 무리하게 들어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거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치 개인기 하나씩 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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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깃값은 해야지 개인기가 몇 시간이나 어? 그렇게 이게 좀 남아돌면 형 아니 남아돌더니 아니 남아돌더니 아니 남아돌더니 타임 중이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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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 하더라고 옛날에 아이겐 거 같은데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 내가 못 있었냐 나 힘드니까 춤을 너무 잘 쪄 그게 너무 웃겨 너무 잘 쪄 아 진짜 춤을 잘 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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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추는 사람도 있잖아 알죠 그거 왜 해? 왜요? 나 웃잖아 형 이제 오면 찍을까요? 좀 쉬워 형 저 지금 시작 감사해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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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Farat 음 좀 아래 엠씨 다 알기만 해 와우! 봤어! 야 형 안 늙었어 아 말도 안 돼 아니 엠씨 형 형 너무 친절하잖아 아니 엠씨 형 형 오늘 껴안아주고 카메라 안 찍고 뭐 했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엠씨 형 형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데 니가 깨끗하고 프린팅해야되는데 뭘 드셨나보다 늙지않아 방부제처럼 아니 엠씨 형 형 와 멋있다 엠씨 형 형 빨리 올라가 야야야야 왔어 형 왔어 야 엠씨 형 형 되게 좋다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어디 있어? 야 엠씨 형 형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해주고 좀 이따 싸이 어디 갔냐고 싸이랑 같이 보자고 야 엠씨 형 형이 싸이 찼던데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저거 엠씨 형 형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엠씨 형 형이 이렇게 있다가 엠씨 형 형이 이렇게 했다가 엠씨 형 형이 물을 딱 봐도 I would like the rest of my life 오 형! 오! 오! Mr. Chu! I'm, I'm, I'm Big Ben 오브 URs 롱롱롱롱롱 You can touch this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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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저거 I like that 오! 좋았는데! 그거 좋았는데! He's MCU and 양호는 Cozen Cozen He said he is my cousin 아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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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r Dog I'm Your Dog 나 뭐하지? I like you 미국 진출이라고 자기가 개가 되는거야 너 개이다 진짜 이거 다 뭐 하나 해야지 저 해버 형한테 춤 한 번 보여 드려 타임 그탐 예 엘리베이터 가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 parade 야야! MC봉아! MC봉아나가 찍어놔라! 오마이갓! 야야야야야! 형님 춤을 진짜 잘했어. 야, 대박이다. 형은 진짜 나이가 드셨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줘서. 아, so they are saying you're never getting hold. 와, thank you, thank you. You look just same as you are. 타임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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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한다 옆에서. 어떡해! 야, 이거야! 야, 야, 야. 달라불 andra 봐, 너무 멋있어! 마이 댄스, 마이 댄스. 저거, 참고한다, 참고한다. 메스 무식. 메스 무식. 메스 무식. 메스 무식. 메뚜기라고 전해, 메뚜기. 어, 제 이름은 그레스 호퍼. 그레스 합. 그레스 합니다. 오, 오오오오. 다 정 magic이지만 해머니 형 정말 좋다 이 형 진짜 성격 짱이다 진짜 너무 멋있다 ak here 다음을 해 adapted 연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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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난 마이 난 마이 난 마이